오늘은 8월 19일 토요일, 음력으로는 7월 4일 기후일이니까요, 당날입니다. 풍요로운 가을 들력에서 먹이를 쪼는 황금빛 타기날입니다. 오행산 기후는 토생금, 즉 흙과 쇠가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기후의 기후는 온유한 그 마음으로 또 현실을 그 추월한 예술적인 그 감흥, 또 신앙적인 그 탐구에 몰입되어가는 그 기훈도 의미합니다. 이처럼 그 타고난 또 다재다능한 그 감각을 동원하는 일에 조예가 특히 깊고요, 또 관심이 몰르게 되는 또 정신세계의 그 심오함에 깊이 그 도추되어가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. 오행산 그 토생금의 그 환경은 평탄한 운세, 또 안정감 있는 그 운세를 바탕으로 실속 있게 그 황금닭의 알을 품는 그런 그 형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흔히 그 기후의 그 일진에는 주위 사람의 그 신임이라든지 또 인덕이 좋은 그 일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이런 그 우호적인 또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재수와 그 돈복이 더 크게 터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기후 일진을 우리는 그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간단한 그 풍수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 청강과 지지가 모두 이렇게 음기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음향의 조화를 위해서 또 양기운이 그 적절하게 배치 또 보충이 될 수 있으면 특히 좋습니다. 요일에서 또 토요일이 왔기 때문에 재물운의 그 터전은 더욱 안정되게 그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이때 그 금전운의 그 상징이 집 밖에서 그 집 안으로 바람이 그 유입되듯이 또 지속적으로 그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암시를 담아줄 필요가 있고요. 집 밖과 그 집 안의 그 두 세상의 경계 지점은 돈복이 크게 들어올 그 공간의 경계 지점이기도 합니다. 오환 그 금은 매운맛을 의미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하얀 그릇에 집에 있는 그 매운맛의 상징들이 있을 겁니다. 고추라든지 양파, 마늘, 생강 이런 것 가운데 그 하나를 고르셔서요. 이걸 그 하얀 접시에 담아서 그 창가 가까이에 그 하루 동안 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철수, 원위치 시켜주시면 풍수방법이 마무리가 됩니다. 집안의 돈복을 또 가득 불러들이는 이런 그 간단한 풍수조치 병행하셔서요. 돈복이 크게 터지는 멋진 그 당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